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도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도두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도두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도두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도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도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도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여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여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아멘 축복합니다 외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